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사 윤사무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각약품이고요. 코드번호는 00300입니다. 현재 11월 11일 화요일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스펙타클합니다. 움직임이 상당히 스펙타클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어려운 구간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 어제 조금 바이오주들이 그 며칠 정도 바이오주들이 좀 훈풍이 불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 백신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제넥신, SK케미칼 정도가 대표적인데 전반적으로 다 제넥신은 오늘 장중에 한 10%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도 뭐 SK케미칼은 약보합 수준이죠.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고 그 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 종목들도 현재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하고 있는 게 부각약품을 포함해서 뭐 엔지캠생명과 유나이티드제약 이 정도 뭐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신데카바이오까지 있네요. 네 신데카바이오까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화이자 이제 어제 제가 한 9시 10시 정도에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 네 당연히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정받는 건 맞습니다. 네 조정을 받는 거 진단키트주들도 상당히 안 좋죠 요즘 오늘 네 전반적으로 10% 이상씩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CJN을 포함해서 뭐 랩지노믹스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음 그래도 조금 부각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약 10% 정도 이제 고가를 찍으면서 이전에 매물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전에 매물대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만 7천 2백원 정도가 이전에 매물대인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네 저항을 받죠. 네 저항을 받는데 어 역시 부각약품이 최근에 제가 리뷰한 거는 어 이제 레보비를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 제약사에선 처음으로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음으로써 어 예전에는 강한 추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그런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추세적인 저는 이제 모멘텀도 모멘텀도 더 중요하지만 어 추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역주세 거래고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는 네 눌림목을 활용한 네 주봉이나 월봉을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이런 박스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정도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 그때 가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행 이런 해석 같은 경우에 후행성을 하죠. 보통 이렇게 조정을 줬고 아 눌렸고 그 다음에 올라갔구나 이거를 알게 되려면 결국에 주가가 여기나 아니면은 그 이상이 있어야 아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시점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거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되돌림 주고 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아 눌림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하는 데 더 모멘텀이 붙이면서 추후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 있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일단 저는 1차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저항구간이었지만 여러 차례 세 번 정도 월봉상 이제 세 번 세 차례 이제 저항을 받았으나 현재는 지지선이 되어주는가 예를 들어서 보고 있죠. 실질적으로 저는 지지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오늘 그래도 저점 2만4천원 대비해서는 좀 크게 상상을 나왔어요. 2만3천원 2만4천원 대비해서는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2만4천원부터 봤으니까 매수를 사실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메리트 있는 자리는 자리는 맞았으니까 약 15% 정도 상승을 나왔습니다. 다만 위에서 잡았을 때는 참 힘든 구간이죠. 내가 만약에 2만4천원대에서 매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파동에 조금만 더 올라가져라 하면서 이제 본전 구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2만4천원은 뭐 3만원대 보통 평당가가 3만5천원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만원대는 가야 여기 이상의 물량을 두 배로 실치 않는 이상은 사실 3만원대나 3만원대 가고 거의 3만원대 이상에서야 평당가가 보통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은 맞죠.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이 구간을 해석을 해야 될지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화이자가 이슈가 있었는데 어... 좀 해석이 많이 갈려요. 네.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네. 그래서 FDA, 미 FDA 긴급승인 같은 경우에는 헛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어... 뭐 미국도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뭐 언론플레이도 많이 이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쨌든 유효한 재료가 큰 재료가 나오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서 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찾기가 어... 오늘 하루 종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탄력적인 흐름을 어... 근데 잡기도 참 애매했어요. 네. 거의 다 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좀 어려웠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더블 바텀 에... 쌍바닥 형태의 패턴이 나왔다. 에... 쌍바닥 형태의 패턴이 나왔고 이후에 돌파 그리고 눌림 그리고 지지를 잘 받고 있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약... 어... 갭... 갭 자체는 조금 약간 시초가는 한 3% 정도 떠서 시작을 했고 이후에 10%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통 이 더블 바텀 이 쌍바닥이라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보통은 이제 쌍바닥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으면은 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인데 두 번째 바닥만큼 이 상승폭을 계산을 해서 어...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 안에서 이제 이 배팅. 네. 배팅이 들어가면은 여기 상승폭이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 나왔어요. 네. 10% 정도... 여기가 이제 1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에서 10... 10에서 11% 정도 상승이 나왔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 쌍바닥에 대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 충족이 되었다. 네. 여기서 접근을 했든 뭐 조정받는 파동에 여기서 접근을 했든 뭐 어쨌든 충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패턴에 대해서 기반, 패턴 기반에서 만약에 내가 1차 목표가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만 7천 원대를 설정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죠. 이게 이렇게 해소하고 또 내려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내려가는 거... 어쨌든 지지는 받아줬는데 이게 영원히 지지를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지지를 깼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일부러 깨고 나서 반등이 줄 수도 있는 구간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이 되는 위치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 과연... 네. 중요한 구간에 있는데 과연 2만 4천 원대를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장선상이 되었죠. 이제 여기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박스권이 되어주는가 네. 박스권이 최소한의 백스권을 이뤄주면서 여기서 이제 세력들은 물량을 모아가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르지만 어쨌든 2만 3천 원대 형성한 이제 이 저가적인 구간들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탈을 하는 건 그렇게 좋진 않죠. 네. 어떻게든 지켜주는 게 가장 맞을 거 같고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상단이 될 거 같고 여기는 하단이 될 거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 박스권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좋아 보이진 않죠. 네.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뭐 증시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다들 좀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합니다.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어... 또 그 사이에도 부각약품은 좀 빠르게 뭔가 모멘텀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악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악재는 그때부터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중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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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